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에 나오는 무기 중의 하나인 어떤 특정 캐릭터의 무기 중의 하나인 화살과 화살에 대한 이펙트 화살의 움직임 이런 것들을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전에 기지플러스의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가 갤럭시 볼륨3가 공개가 됐죠 그래서 그걸 보고 한번 이펙트를 생각해 봤습니다 화살, 움직임, 그리고 이펙트를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할게요 화살을 모델링을 해야겠죠? 화살은 사실상 모델링 할만한게 있나 싶긴 하겠지만 물론 실린더 형태의 오브젝트를 하나 만들어줘도 충분히 화살 형태라고 볼 수도 있을겁니다 근데 뭐 좀 그럴듯한 모양을 만들어 주고 싶다 라고 하면 화살 같은 경우는 뭐 여러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고, 쇠 부분도 있고, 나무일 수도 있고, 이렇게 있겠죠? 그런 것들까지 같이 한다고 하면 좀 여러 부분으로 나뉘어 가지고 해야 될 거에요 그래서 우선은 간단하게 화살 촉 부분, 화살 촉 부분에 오브젝트를 한번 만들어 보구요 그거를 이제 리볼브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볼브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화살 촉 리볼브는 회전체를 만드는 부분이구요 가운데를 중심으로 회전을 해서 오브젝트를 만들어 주게 됩니다 그래서 단면에 이렇게 반쪽 단면을 그려주게 된 다음에 모델링의 서페스에 리볼브라는 명령을 이용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화살 촉 형태의 모양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이렇게요. 그 다음에 화살대 같은 경우는 보통 음... 실린더로 해도 상관이 없겠죠? 실린더로 이용해서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도 그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크기와 비율은 잘 표현을 해줘야겠죠 중간에 혹시라도 어떤 특정 모양을 만들어주고 싶다라고 하면 이 면에 컷을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엣지 선택하는게 편하겠네요 엣지 여기 두 개의 엣지 선택해서 이 스케일 툴을 이용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어떤 특정 모양을 만들어줄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 부분이 약간 모욕하게 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겠죠 펜같이 되어버렸네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어떤 모델링을 해주시면 될 거예요 모델링을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움직임을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커브는 지워주고요 여기 있는 모델링은 컴바인을 통해서 하나로 묶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로 묶어줄 수도 있고 혹시라도 재질을 다르게 하고 싶다라고 하면 컨트롤 Z라는 그룹을 이용해서 이렇게 하나의 덩어리로 만들어주는 방법도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선택을 따로따로 할 수도 있어요 여기 있는 오브젝트는 Assign New Material에서 Manold Shader의 Essence Surface 적용해주고요 그 다음에 금속 재질이니까 메탈 느낌을 내주고 싶다 그리고 대부분은 역시 Standard Surface를 Assign New Material Essence Surface를 해주고 약간 회색빛의, 아니 나무색 나무색의 오브젝트를 한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오브젝트를 움직이는 과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움직이는 과정을 만들기 위해선 여기는 이 오브젝트에 어떤 애니메이션을 줘야 되는데 어떤 선형으로 움직이는 것들을 이 애니메이션 키로 잡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편하게 작업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모션 패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모션 패스라고 하는 것은 이 오브젝트가 움직일 경로를 이렇게 그려줍니다 이렇게 그려주고요 이 경로를 따라서 여기는 오브젝트가 움직이게끔 해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오브젝트의 경로가 될 선을 이렇게 그려주고요 물론 이렇게 2D로 그려주는 부분도 있겠고요 이렇게 3D 형태로 변형해서 사용해 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주고요 여기는 이 오브젝트랑 여기는 거랑 모션 패스를 적용해 주는 거죠 리깅 해보게 되면 여기 컨스트레인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Attach to Motion Path라고 하는 모션 패스 항목에 Attach to Motion Path를 이용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따라 움직이는 오브젝트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죠 내가 원하는 방향은 여기는 이 오브젝트의 Y축이 앞에 축이 설정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X나 Z가 위축이라고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션 패스라고 적용돼 있는 부분에서 이 Front와 Up Axis라고 하는 앞쪽과 위축에 대한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Front를 Y로 그리고 Up을 X나 Z로 바꿔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 화살 초기 앞으로 움직이는 모션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이런 움직임을 줄 수가 있고요 영화를 잘 보게 되면 여기는 이 오브젝트의 속도가 변하거나 그리고 제자리에서 떠오르거나 제자리에서 한 바퀴 돌거나 하는 그런 움직임도 가끔 보여주거든요 만약 그런 것들을 또 표현하고 싶다 라고 하면 어떻게 또 해줄 수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속도의 변화 시작되는 부분에서 조금 멈춰 있게 하고 싶다 라고 하면 여기 U-Value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인 게 시간의 흐름에 따른 이 오브젝트의 위치 커브 상의 위치를 나타내는 부분이거든요 1프레임부터 100프레임까지 이 오브젝트가 제자리에 있게 하고 싶다 라고 하면 여기 U-Value에 Set키라는 걸 주고요 여기 안쪽에 모션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모션 패스 U-Value 아웃풋이라는 걸 설정해주게 되면 여기에 10프레임일 때 100프레임일 때 200프레임일 때 여기 있는 Value가 있습니다 이 Value는 여기 있는 커브의 위치값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100일 때 0을 하게 되면 1프레임부터 100프레임까지는 제자리에 있게 됩니다 그리고 100프레임 이후부터 언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안 움직이는 것 같다 라고 하면 조금 줄여줄 수 있죠 0.5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0프레임부터 10프레임부터 100프레임까지 살짝 움직이고 빨라지는 그런 애니메이션이 되게 되는 거죠 제자리에서 회전을 하고 싶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제자리에서 회전을 하고 싶다 라고 하면 할 수 있는 방법은 여기는 이 오브젝트의 움직임을 로컬로 주게 되는 건데 여기는 그룹에는 이미 모션 패스라고 하는 거에 의해서 위치값과 회전값이 고정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두 개의 오브젝트를 움직여주면 되는데 이거는 또 따로따로 객체이기 때문에 애매하겠죠? 이럴 때는 어떻게 주느냐 여기는 오브젝트를 그룹을 이용해서 이렇게 새로운 그룹을 만들어줍니다 얘네들을 따로 움직임을 줄 수 있게끔 하는 컨트롤러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키를 주는 겁니다 1프레임부터 100프레임까지 이렇게 회전하는 움직임을 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여기는 오브젝트가 제자리에서 맨 처음에는 돌고 이동하는 움직임이 나오게 됩니다 너무 빠른 것 같죠? 너무 빠른 것 같은 경우는 리얼타임으로 바꿔주게 되면 실제 속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다른 움직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이제 표현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위치 예를 들어 위치값도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약간 떠올게끔 하고 싶다 밑쪽을 좀 올려주고요 이렇게 떠올랐다가 다시 돌아와서 움직이는 걸 만들을 수도 있고요 이거는 원하는 애니메이션을 추가적으로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여기다 이펙트를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에 보니 영화를 보다 보니까 여기 있는 꼬리 부분에서 연기 같은 게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표현해 줄 수 있느냐 우선 이 꼬리 부분에서 나올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오브젝트를 하나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브젝트를 꼬리에다가 이렇게 키 V버튼을 이용해서 이 스냅 버텍 스냅을 이용해서 이렇게 꼬리 부분에다 붙여줍니다 뭐 굳이 스냅을 안 써도 상관없고요 위치를 이렇게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꼬리에서 나오게끔 꼬리에 나오는 오브젝트를 하나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주고요 여기는 이 오브젝트를 여기는 이 펜이랑 붙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뭐 시즌더에서 표현을 해줘도 되고요 아니면 시즌더에 이 폴리곤 스피어 1이라고 하는 거 컨스트레인의 표현을 이용해서 위치를 그리고 회전을 연결시켜주면 이렇게 따라가는 오브젝트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펙트를 주기 위해서 에펙스에 플루이드라고 하는 걸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플루이드 3D 컨테이너를 하게 되면 이 컨테이너라고 하는 이펙트에 적용되는 영역과 이미터라고 하는 생성되는 이 플루이드의 기체의 느낌을 생성해주는 이미터 방출기가 나오게 되는데 이렇게 만들어도 되고요 아니면 이렇게 하나씩 따로 만들어줘도 돼요 그래서 컨테이너 이미터를 포함을 안 하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3D 컨테이너에 이미터를 추가 안 한다고 하면 할 수가 이렇게 하면 복잡할 것 같으니까요 플루이드에 그냥 우리가 3D 컨테이너를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플루이드와 이미터가 이렇게 두 개의 오브젝트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미터는 채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사용을 안 하고요 여기는 이 오브젝트에서 생성되는 이렇게 두 개의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컨테이너 아니 컨테이너가 아니라 플루이드에 이미터 프롬 오브젝트라고 하는 기능이 있어요 여기 add, 이미터, 컨텐츠 해보게 되면 이미터 프롬 오브젝트를 하게 되면 여기는 이 오브젝트에 플루이드가 이렇게 붙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터가 붙게 됩니다 플루이드가 붙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기 안에서 이미터가 생성을 발생하게 되는 거죠 전혀 변화가 없죠 여기는 이 오브젝트가 이렇게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간단하게 오토 리사이즈라는 걸 이용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오토 리사이즈를 하게 되면 방출되는 위치가 있으면 거기로 자동으로 고정이 된다는 의미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고정이 되게 돼요 이런 식으로요 자동으로 고정이 되게 되죠 근데 너무 작다 보니까 디스플레이가 제대로 안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스피드를 여기 이때는 또 에브리 프레임 플레이 에브리 프레임을 이용해서 한 프레임 한 프레임씩 개선되게끔 해줘야지 제대로 나오게 됩니다 어쨌든 지금 제대로 구성이 안 되고 있는데 이거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여기는 스피어의 크기를 좀 늘려주게 되면 생성되는 양이 많아지기 때문에 남게 되고요 아니면 여기는 해상도를 조정해주게 되면 그 부분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좀 조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오브젝트 그냥 가만히 움직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요 우선 여기 있는 이 움직임을 여기 컨텐츠 디테일에 벨로시티에 수위라고 하는 걸 높여주게 되면 얘가 가만히 있지 않고 퍼져나가게 됩니다 퍼져나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유기식한 움직임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터블런스 스트렝스를 높여줘가지고 이렇게 움직임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남아있으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점점 사라지게끔 해주고 계시는 디스페이션 라고 하는 걸 높여주게 되면 서서히 사라지는 연기를 만들어서 좀 리소스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밀도가 좀 너무 낮아진 것 같다 화면에 보이는 게 너무 연한 것 같다 라고 하면 엔시티 스킬을 높여주게 되면 조금 더 밀도가 높아지게 되고요 그리고 V1C 라고 하는 연기가 흘러 올라가는 공기보다 비중이 높거나 낮게 되면 올라가거나 떨어지게 되는데 이것도 연관이 없게끔 하고 싶다 하면 V1C 라고 하는 걸 0을 하게 되면 여기 밑에 있던 수위리와 그 다음에 터블런스에 의한 결과만 생성이 생성이 되게 되고요 나머지는 생성이 없어지게 됩니다 아무튼 뭐 이런 방법을 이용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 꼬리에서 따라가는 이펙트를 이렇게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상하게 움직이는 것 같은 경우는 여기 오토 리사이즈 해보게 되면 오토 리사이즈 머진이라고 하는 걸 좀 높여주게 되면 영역이 조금 더 넓어지게 돼서 여기는 오브젝트의 움직임을 좀 덜 제한하게 되고요 그리고 오토 리사이즈 트레스 홀드라는 걸 좀 낮춰주게 되면 이거보다는 조금 더 천천히 그리고 밀도 있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여기 점점 떨어지는 거는 이 움직이는 속도가 너무 빨라서 여기 있는 걸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여기는 이 공간에 스케일을 조정한다거나 아니면 여기는 이 플루이드의 시뮬레이션 속도를 조정한다거나 여러 방법으로 해결을 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 시뮬레이션을 또 0.5 중간 프레임을 캐시로 만들어준다거나 하는 방법을 이용해서 해결할 수가 있어요 뭐 지금 가장 간단한 방법이 커브를 줄여서 속도에 대한 변화를 줄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아까랑은 좀 다르게 보이게 되고요 이것도 아닌 것 같다 라고 하면 여기는 속도가 너무 빨라서 그러니까 이 속도를 조절해 주면 돼요 그래서 여기는 이 연결되어 있는 200프레임까지 가는 움직임을 여기 플루이드 아니죠 여기 모션 패스가 적용되어 있는 그룹의 new value라고 하는 거에 프레임 200을 400으로 하게 되면 400프레임까지 490분에 500프레임까지 여긴 움직임을 만들어주고 싶다 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움직임 속도가 느려져서 아까 전에 뜨는 걸 중간중간 끊기는 걸 줄여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방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거 색깔도 좀 이상해요 색깔도 좀 하고 싶다 라고 하면 밑에 칼라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여기 보게 되면 칼라 인풋 이라고 한 부분이 있는데 보통은 이제 덴설티 라고 하는 걸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밀도에 따라서 속도를 아 색깔 바꿔주는 밀도가 낮은 부분과 높은 부분 색깔을 바꿔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검색 부분 그리고 하얀색 부분이라고 하면 여긴 걸 조종하게 되면 밀도가 이렇게 높은 부분이 검색 낮은 부분이 하얀색이 되거든요 보통은 이제 여기서 가운데 생기기 때문에 밀도가 가운데가 많습니다 좀 이상한 것 같다 하면 반대로 뒤집어 주게 되면 가운데 흰색 부분이 이렇게 밀도가 높고 검색 부분이 밀도가 낮은 걸 표현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연기 같은 느낌을 낼 수가 있구요 빛나는 것도 표현하고 싶다 하면 여기 인켄덴신 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지금 온도 라고 하는 설정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density 이용하게 되면 밀도에 따라서 밝은 부분은 노란색 어두운 부분은 검색 조종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밑에 있는 비아스라고 하는 치우침 정도를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칼라감으로 이렇게 맞춰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칼라값이 약간 들어가 있는 형태의 모양으로도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디스플레이가 여기 이 박스도 좀 번거롭다 라고 생각되면 여기에 디스플레이 항목에 바운더리 들어오라는 게 있구요 지금 바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넌을 하게 되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이펙트만 남게 되고 스피어 같은 경우는 보통은 이렇게 숨겨가지고 내고 숨겨 가지고 있게 되면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는 거죠 처음에는 내가 원하는 움직임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촉이 따라가는 움직임 이런 식으로 만들어줄 수가 있을 겁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구요 혹시나 질문 있으시면 오른쪽 아래 메일 주소로 메일 보내주시고 하나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필요한 부분 똑같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구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